아 드디어 보드게임. 이게 뭐야? 이거 아이스크림 쌓기 모르세요? 아니 내가 이거 처음 봐. 이거를 싹! 논 다음에. 내일 마지막 보드게임은 브루마블이었어. 아 나 그거 이렇게 이빨 눌면 하는 거. 아 나 그거. 칼 찌르면 해적 나오는 거. 자 일단은 형이 아이스크림 집 점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. 아니 고디바 점원 할게. 고디바 점원이에요. 근데 형 배스킨라벤스. 친구들이 왔어요. 매장에 놀러가서. 야 준이야 동아 좀 만 더 많이 올려줘. 알았어 기다려봐 많이 해줄게. 딱 그 심정으로 딱 이렇게 올려줬는데. 어 더블 준이었는데? 여기 바로 이제 다음날 사장님한테 최고당하고. 어 친구들아 형이. 먹을 거 얼마 안 한다고. 하프 갤러너 채 줄게. 하프 갤러너.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. 오케이 오케이. 여기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야? 네 지는 건데. 딱 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. 붓과 크레파스. 어디에 닿았어요? 얼굴에? 네. 페이스. 우리 약간 한 번 지는 사람이 하면 막 세 명씩 다 하면 안 되니까. 한 명이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그냥 한 획 긁이었대요. 오래 할 거 있고 한 획. 오케이 근데 이거 지금 물감도 있고 크레파스도 있는 거야? 오른쪽 사람이. 오른쪽 사람이. 기호에 맞게 쓰면 되는 거지? 오른쪽 사람이 그럼 진 사람이 해주는 걸로? 오케이. 그래도 왼쪽 사람이 해도 되고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? 안 내면 진 거 말고. 아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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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? 왼쪽 오른쪽. 어 이쪽으로? 오케이 오케이. 바로 시작합니까?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예 또 아이스크림을 잘 쌓는 방법이 또 있어요. 어 또 오늘 엄마는 매기잉. 오케이. 어 그럼 우리 룰 하나 추가해서. 비슷한 아이스크림 이름 안 말하면 탈락으로 탈락으로. 아 그럼 멋있어. 오케이. 아 진짜. 납득이라도 시켜야 돼 색깔. 더블 비앙코. 사랑에 빠진 딸기. 그리고. 휘었어 휘었어 벌써. 야 정신 좀 잘 잡아봐 배송아. 아. 메로나. 아. 나까지 안 온다. 책상 이거 치면 안 돼 이거. 엔드지 마 엔드지 마. 움직이지 마.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에요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쏠 수 있어. 쏠 수 있어. 나까지 안 온다 이거. 바닐라. 나까지 안 온다. 야 바람도 불지 마. 오케이 오케이. 바람도 불지 마. 아 근데 이거 둘 다 성공하면 무조건 난데 이거는. 우우. 아. 쌍쌍방. 쌍쌍방은 뭐야. 아야 genuinely. 아 아. 형만요. 아 아요 그리고 이거 어 형 고36. 이거 아이코 그릇 고르때도 신중하게 골라야 돼. 조심히 골라야 돼. 쉬라. 굿 좀 해봐. 이거 진짜 대박인데? 불안불안하다 불안불안하다 흔들려 자꾸 흔들려 끝났죠? 끝났죠? 포기하세요 놓아주시게 용서 형 일어나라 끝났다 흔들려 자꾸 흔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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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 어떻게 살았지 이거? 네고가 신기하네 비제이 깔린 난 끝났다 빨리 빨리 하세요 이제 내 차례 아닌 거야 내로나 했어 이름 와 이거 설마 민트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왜 이렇게 저래는 해 나까지 우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진짜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는 피사에서 탑이야 잠깐만 있어 와 여기 집중해야겠다 오른쪽 사랑 오른쪽 내가 이 게임 하기 전에 깊이 있고 나는 걸리지 않겠다고 내가 다짐을 했는데 아 트롯스 맨 아 부지야 처음부터? 당연하죠 색깔 하나 딱 한 번 해 와 근데 진짜 여러분 대박이었어 완전히 와 진짜 색깔을 고를 수 있는 영광을 줄게 너한테 나 오늘 일진이 안 좋다 무슨 색깔 좋아 근데 오늘 준이가 일진이 안 좋네 눈물 흘리고 배드민턴 지고 왜 이러지? 준아 무슨 색깔 좋아해? 나? 준이는 보라색 좋아해 보라색? 무슨 소리야 나 보라색 좋아하지 아니야? 난 빨간색 빨간색 피 눈물 한 번 그려도 아 잘못 골랐나? 피 땀 눈물 피 땀 눈물 와 색 진한 거 봐 한 획입니다 한 획 이거 진짜 지워지는 거 맞죠? 이거 지워지는 거 맞죠? 한 획 왜 스태프분들이 의심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보기에는 준이 형 오늘 매사자 얼굴에 그려진다 너 내가 일단 고속도로 보여줄게 오케이 아 진짜 잘해줘야 돼 알았지? 알았어 알았어 멋있게 해줄게 뭐 하는 거야? 사우나? 사우나? 사우나 이거 일단 뭐 촬영 끝날 때 각자 얼굴을 못 보는 걸로 갑시다 내가 볼 때 심신이 안 좋을 거 같으니까 거울 보고 가면서 가면 아 이게 안 떼고 계속 해도 되는 거야? 어 그럼 안 떼고 하네 그럼 그럼 그냥 안 떼고 얼굴 전체를 떼는 거잖아 양심껏 하자 양심껏 오케이 양심껏 자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준이 형부터 중간에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할게 오케이 순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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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오케이 테이블에 닿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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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 정도쯤이야 뭐 그냥 하면 되지 부드럽게 가야만 할게 폈다 어 잠깐만 벌써? 천천히 해봅시다 나 천천히 해봅시다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우와 천천히 해봅시다 진짜 사기꾼네 진짜 사기꾼네 오 아 제발 우와 이거 어떻게 들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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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야? 나 지금 우와 잘 됐다 와 자 컬러를 고르시지요 고객님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일단은 내가 고르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사람이 형이 먼저 뭘로 할지 고르면 돼요 나 이거 하면 안 돼? 뭐야 하고 싶으면 안 돼 병환이 딱 노랭이가 잘해 병환이 중간 아닌가? 나 지금 내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? 지금 돼 있는지 몰라 뭘 그린 거야? 눈을 그리려 했는데 살짝 망했어 망했어? 생각처럼 안 돼 동반이 오늘 얼굴에 불지옥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? 아 뭔 소리야 불지옥이라니 이놈을 내가 나루토 만들어줄게 양심껏 한 거 맞죠? 오케이 오케이 정면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뻐 오 여기 좀 더 세게 들어가면 될 거 같은데 우루토루토 라누토네 첫 번째는 원래 좀 살짝 하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럼 이 왼쪽 사람들이 그려주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정관이지? 자 갑니다 네 이쪽부터 어떻게 방향 이리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손 떼세요 손 떼세요 아 진짜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아 이 형이 문제네 이 형이 피사인사탐의 근원이었네 아니 잘 되기는 걸 왜 자꾸 손 들었지 수전증이 있잖아 왜 이러는 거야 시작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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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자를 만드네 불안 불안하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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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화끈하게 갑시다 화끈하게 오 멋있는데 오 루피 같은데 오 멋있게 됐어 오 루피인데 끝이야? 확실해 오 멋있는데 아 내가 너무 궁금해 지금 형이요? 형은 안 멋있어 한 번 더? 오케이 여기 누가 한 명 하면 좀 도달하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양쪽에 할까요 양쪽? 오케이 그래 양쪽으로 가자 양쪽으로 나 또 걸리면 그냥 바로 폐황대는 거 또 나야? 어디로? 이쪽으로 오케이 아 이거 진짜 피 말리네 손 대세요 손 대세요 손 대세요 앞으로 이제 손 대면 손 대면 바로 아 피 사이에서 딱 두 명 아 아 아 진짜 아니 내가 어이 씹어서 하는 게 아니랄까 아 이거 살려야 돼 무조건 살려야 돼 서주실게 반대로 살짝 어 어 걸릴까 아 뭐야 나야? 뭐지? 이거 위험한데 이거 그래 너야 아니 나는 너의 형과 난 형제야 심하잖아요 주완승이 복교했어 오 오 오 오 오케이 저 끝입니다 이제 수완승 에이 진짜 이거 아니다 와 와 진짜 이거 아니다 1 2 오케이 아 나 느낌 불안한데 아 준이 형 걸리면 또 나 못하잖아 프린트 오 오 오 오 1 2 아 제발 아 아 형까지 하면 진짜 이거 배신감 배신감 말도 안 된다 진짜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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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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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목 잘립니다 이거 방금 거 주니 형이야 주니 형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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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이거 아니잖아 아 안정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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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반칙이야 이거 나 진짜 안 움직여 진짜 안 움직여 뭐야 1 2 우리 32개 다 쌓는 거 아니야 야 형 형 형 이거 진짜 가만있어 아니야 아니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가만있어 움직이지 마 돈 터치 미 뭐야 아 1 아 진짜 진짜 이번엔 막까지 오면 진짜 안 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와 대박이야 이거 어떻게 서른다 숨 쉬지 마 제발 세윤이 형이 걸리게 해주세요 나도 낙서 한 번 해보게 와 진짜 이건 아니잖아 떨어진다 떨어진다 왜 이래 아니야 나 1,2초 버텼어 와우 형 아니 너가 빨리 했어 당첨 아니 이거 솔직히 반가위보다 솔직히 당첨 아니 이거는 내가 지난 다음에 당첨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당첨 입 다물어 주시고 와 이거 진짜 내가 했는데 내가 먼저 룰을 바꿨어 내가 먼저 밑박할게 나는 좀 크게 할게 뭐야 왜 획을 계속 끌어 응? 원획이야 원획이야? 응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프리획 아니었어? 와 와 진짜 안 싸웠어 나 할 거라 자꾸 이러나 자 갑니다 프리획은 뭐야 프리획 저는 원획으로 딱 갑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프리획인 줄 알았어 가만히 계셔야 돼요 프리획 이거를 부스를 돌려가면서 하면은 이게 뭐야 아 이거 움직였어 왜 움직였어? 왜 움직였어? 약간 박치기 한 공간 박치기 와 진짜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없다 와 진짜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나 얼굴 한 번 보고 싶다 오케이 이게 솔직히 사기였다 방금 와 진짜 야 어디로 가? 어디로? 아 또 해?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아 이게 이제 세 명 그냥 풀러 가자 한 액으로 그래 그게 재밌을 것 같아 양심적으로 어디 이쪽? 나? 그냥Tu 뭐 이건 그냥 여기지 hn 그냥 여기지 하lek 하 Е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어 어 나는 너의 이 이게 무엇이야 와! 이건 그냥 툭했네. 걸쳐졌어. 내가 방금 세 명이서 하자고 했는데 진짜. 형 브릿지 잘 어울리네 머리. 잠시만요, 여러분. 진정하시고요. 누구부터 갈 거예요? 저요. 어허. 그만하시죠. 적당히 하시라고요. 적당히 하시라고요. 나 봐봐요. 우와! 진짜 형! 어? 때렸어? 악탈불도. 악탈불도. 먹기 싫으면 입 가만히 계십시오. 초록색이야 또. 이거 무슨 조합이야. 다른 눈썹. 그냥 다른 눈썹. 아 입술은 너무 싫어. 입술, 입술. 형 아 입술은. 이 형 말도 못하겠네 이제. 정개구리인줄 알았네. 정개구이. 정개구이. 정개구리인줄 알았네. 정개구이. 감사합니다.